다 빠져나지 네 그러면 답이 없지 그리고 나는 무적이고 못죽이고 전부 다 쓰고 버텼잖아요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저쪽은 그냥 다 버텨가지고 일단 저도 전투 걸었고 저 암습 일단은 이거는 버틸 것 같아 다시 딜해봐요 어?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마주받았네 이거 뭐 그거 하나보다 오케이 들어갔고 극장 나왔고 이번엔 들어가는거 참회 어? 신사야? 아 그러네 이거 말려야돼 힐을 말려야돼요 저는 계속 신사 압박할테니까 흘러마비 네 행차 네 네 필드들 injured 재생감아 주네? 힐러하는데 어떻게 네 딜로도 아프지시키야 0절, 이거 안 풀게요. 기절. 잘랐어요. 영어 소주 잘랐어요. 네, 나이스. 플라 마비. 안 들어갔고. 여기 막고 있고. 까시에요. 까시에요 저. 컵버키고 때릴게요. 너무 아프다. 저 잘렸고. 도망가요. 도망가요. 심망 들어갔어요. 참외도 들어가 이거. 참외도 다 들어갔어? 해봐. 그냥. 사제 마비 해야 되는데. 마비 안 들어가 하지마. 안 들어가요. 잘랐어요. 저 이거 뿌리무키. 자. 사제는 내가 지금 계속 압박하니까. 심지어. 아파. 다시. 딜 너무 세게 놓으면. 해봐? 계속해. 일단 힐UP 해볼게요. 계속. 연장. 안 차라네. 이렇게요. 사재는 제가 계속 압박하니까 없을 때 10망 참에 또 들어가는 거 들어갔어요 풀었다 신수 이제 쓰네 히자 버틸 수 있죠? 업툴 딜 너무 떼게 하면 안 돼요 어 벗겼어요 잘했어요 평차 엠 상황이 우리가 조금 더 좋긴 해요 영절 조금 더 좋긴 한데 바비가 안 들어가네 영소지 잘랐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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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프거든요 됐어요 힐업했대 엠 말라가요 사재 엠 완전히 말라가 저 아파요 지금 기절 오케이 고축 힐업했어요 제 사회를 한번 할게요 쫓아가시고 계속 패요 사재 물어도 되겠는데 지금 크게 바로 바꿔서 네 콜기 나온 바울께요 패야 된거 계속 패 패야 된거 계속 패요 패야 된거 계속 패요 펭차 아 공포 펭차 힐 힐이 안 들어가는데 사재 패 사재 패 사재 패 사재 패 사재 패 사재 못 버틸거야 힐이 엠이 없어서 엠 다 빼서 못 버텨 못 버텨 해봐 해봐 못 버텨 엠 없어 쟤 엠이 없어 엠이 봐봐요 어? 나는 무적이 있거든 아직 아 그냥 죽어라 ㅅㅂ 아 나도 만나 말랐어 아 죽은거 아니었네 한번 살아놔요 빨리 잡아야돼 나 엠 없어요 엠 영절 영절 아 이거 엠 없는데 내가 우리 지게인데 이거 저 무적 쟤 엠 찼네 아 미치겠네 이거 쟤 엠 찼네 아 미치겠네 이거 쟤 엠 찼네 아 미치겠네 이거 오케이 심망 박았고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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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탐 할 수 있나요 지금 탐 못해 나 죽었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그루랑 싸우면은 될까? 싸워봐요 뭐 탈 건 없지 가시가 좀 아프긴 한데 업보 쫌 없으면 돌아오겠네 페바만 자르면 될 거 같은데 얘는 영어의 소집 잘랐고 나이스 머리 아파 잘했어요 굿 72만 하늘 힐 힐 싱 쯌